고맙습니다. 여기가 3층에 고양이가 있다고 하고 2층에 강아지가 있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귀엽겠다. 고양이 너무 많아. 네 이름 뭐야? 미홍? 너무 귀여워. 어떡해. 냠냠 파우치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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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잘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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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거는 소精에 Dunk. 여기 있는 정환이 형이 있는데 여기 몇 마리 있는 거지 강아지들이 있는데 거기 한 번 가볼게요 너무 귀여울 거 같아 너무 귀여워요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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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죠 애교원 카페에 왔는데 너무 귀엽고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. 이제 야구장으로 넘어가서 야구를 하러 가겠습니다. 야구장에서 봐요.